황봉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국 이상국 집에 문화로만 나와있는 소리인데요. 이규보 13세기구 문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그 당시 과거보던 자리 과거보기에 도취되어 누가 문생이던지 천만벌이 돗대를 거쳐 비로소 장원극지에 따내고 태권들이 황봉주를 배수하여 영화로운 그 명성이 더없이 높았다. 이제 이 단체를 열어 잔을 올리고 축수를 들여 이 신정이 통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황봉주에 대한 기록이 동국 이상국 집에 나와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단체를 열어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